아이고, 좋아. 화장지 사갖고 왔어요? 그럼 뭐 사가는 거예요? 못 먹는 걸 적고. 아이고, 좋아. 이거 아닌가? 아이고. 웨이컴 더 키퍼. 두 분이 만나네요. 저도 이제 봉태우 씨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와, 나는 집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어우, 신기하다. 여기가 긴장하는 데구나. 아, 긴장하는 곳입니다. 역세 장소죠. 아, 이제 오시는데 좀 많이 지지셨나 봐요. 아, 배고파, 밥 좀. 밥 먹고 가라며. 식사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밥 좀. 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그거 탈라 그래. 혹시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부대찌개 좋아하지. 소세지 좋아하십니까? 소세지는 좋아하지. 그거 할 거야. 소세지가 어디 있어요? 소세지. 소세지 만드는 거예요? 소세지를 만든다고요? 소재 소세지. 잘못 왔구나. 저 정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얼핏 봤을 땐 고기가 아니라 베개 두 개 있는 줄 알았어요. 너 소세지 만들어 봤어? 노. 야, 야, 야. 야, 안 만들어 보는 걸 왜 날 불러. 근데 말이죠. 잘하는 걸 불러야지. 블로그를 봤어요. 그렇지, 블로그에 있어요. 그런데 도전해 보면 값어치가 충분하다. 그래? 돈장? 돈장. 네 장, 네 장. 네, 되지. 태규 형이랑 산집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얘랑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적당하다. 먹기 전에 플레이팅 한다잖아.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럼요. 플레이팅 그게 중요해. 간식을 해야지. 지금 뒷담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파. 팔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씻으면 다 드세요. 근데 뭐 손질이나 이런 건 뭐 구경은 싫었대요. 그럼요. 손이 빠르고요. 저런 게 좀 미흡해요, 디테일이에요. 대충 대충 그냥. 다 씻었어. 다 씻었다고 그러죠? 그럼. 깨끗해져. 재고 안 됐잖아요. 이거 제가 할 때 했는데 그러면. 다질 수 있죠? 여다가? 예, 예, 예. 근데 이게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놀자 하지 그랬어. 제가 봤을 땐 이미 김코태 한 개가 왔는데요, 저기서. 벌써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괜찮았어요. 네, 뭐. 왜냐하면 실제로 겪어보면 소문보다 더 하거든요. 형님, 제가 공통점이 있는 거 알아요? 뭐야? 주님 모시고 살죠? 저는 하나님 모시고 살거든요. 오늘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비슷하다. 그렇죠. 너 언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둘지. 야, 안 되겠어. 네가 이거 해. 내가 그거 할게. 일단 다 한 것 같아. 어, 그래요? 어. 그러면은. 여기 파만 하고 좀 쉬시면 될 것 같아. 파만 하고 좀 쉬시면 될 것 같아. 어, 팔을 왜. 내가 또 파세요? 대결하는데 한 번씩 체크해줘야 돼. 네, 체크를 해줘야 돼. 한 번씩, 예. 1분 된 거 아니에요? 더. 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세요. 다 했어요. 야, 진짜 이제 완벽해. 거의 다 됐어. 응? 10번만. 10번만 더? 10번만 더. 일단은 우리가. 5, 6, 7, 8. 정말 딱 10번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 시키는 건 다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딱딱 정해놔야 돼요. 색깔이 너무 예쁘다. 저렇게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 몰랐어요, 진짜.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속는 거야? 밀가루 치대는 듯이. 저게 집에서 하는 양인 거예요? 진짜 저게? 음식점 양 아니에요? 그럼요. 같이 나가 먹었잖아. 왜 이래요? 지금. 술술하셔야 돼요, 이제. 안 약해야 되니까. 술술. 마늘 좋아하시죠? 그렇게 마늘. 설탕 좋아하시죠? 아니, 그래도 음식 단 건 너무 싫어. 아, 달지 않기니까. 계속 걱정하지 마세요. 야, 그럼 치대기 전에 양념을. 아니, 조금,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해야 돼. 속는 느낌이야. 에헤이, 믿어봐요. 그러니까 김포 댁은 좀 어르면서 잘하네요. 어, 밈이 잘한다고. 그럼 룰루랄라 신나게, 서로 즐겁게. 김장김치 담기는 수 있어요. 다 뒤집고, 또 뒤집고. 만한 시간이 없고, 또 뒤집고. 이렇게. 자, 또 뒤집고. 둘, 셋. 자, 한 번 더.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당하는 느낌이네요. 가실 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아직 안 됐어요. 왜 또. 밑에서부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힘내볼게요.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헬스 트레이너야. 맞아, 맞아, 맞아. 헬스 트레이너 꼭 두 개 정도 더 시키잖아. 그렇죠, 그렇죠. 야, 다음에는 좀 쉬운 거 할 때. 네. 그때 불러줘. 하려면 장난 아닌데요? 아니, 내가 원래 손맛이 있다니까. 진짜 손맛이, 직접 보니까. 칭찬해줘야죠. 그럼 바뀐다니까, 사람이. 칭찬은 승우도 움직여요. 줘봐. 갖고 와봐. 그래, 해줄게. 줘봐. 갖고 와봐. 그래, 해줄게. 아, 진짜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니? 치다는 건 내가 잘해. 오, 말도 안 돼. 개가 다 뿌듯하네요, 정말. 이거를 그러면 간이 좀 됐는지? 어. 한 주먹만 먹어볼까요, 일단? 그래, 두 주먹. 한 주먹하면 네가 다 먹어야지. 아직 멀었니? 아, 다 됐어. 세연아. 네. 아직 멀었어? 아, 냄새라. 아이고. 아, 지금 먹어보는 거예요? 한번 그거 먹어보니. 양, 양이 잘 됐나, 그거. 아, 맛있겠다. 이렇게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맛있겠다. 잘 됐어? 눈, 눈 살짝 감고 계실래요? 살짝만. 후. 후. 아, 없어, 없어. 제가 하는 거예요. 아. 자, 아. 밥 줘. 밥 줘. 뭐? 밥. 눈을 가보고 있어. 눈을 가보고 있어. 너무 맛있어. 음. 야, 이거다. 아, 눈 감고. 뭔데 이거? 이거 뭔가 첨부가 됐지. 아. 아. 야, 이거지. 이게 이제 맛을. 어. 하나의 맛으로 가면 재미있잖아요. 면비를 많이 갖고 와. 카레 소세지. 에. 옥수수 소세지. 청양고추 소세지. 약간 이거 어른용.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분배를 하면 돼. 그럼 또 치대해야 되는 거야? 어? 카레 가루 넣고? 조금 더 해야지. 아, 저거 너무 안다. 아. 아. 어우, 냄새. 카레. 아, 죽이는데. 아, 죽이는데. 아, 죽이는데. 꽉 진짜 있는 거. 오케이. 깔때기. 여기다 좀 넣으시면 돼. 아. 깔때기를 이용해. 밀어둔다. 저는 카레부터 만들겠습니다. 됐다. 야, 근데 저게 진짜 쉬운 게 아닐 텐데. 원래 저거를 넣어주는 기계가 따로 있잖아. 그렇죠, 원래는. 다음에 기계 사서 불러주세요. 아, 그래도 이제 하다보니까 많이 능숙해졌네요. 네, 쇼핑 들어가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와우, 와우. 야우, 나이스. 순댄데요, 거의? 야, 지금 한 시간 정도 해가지고 결국 이거 소시지 이만큼 만든 거야, 우리. 아니, 우리가 서툴러서 그렇지. 우리가 원래 능숙하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 형님, 제가 이제 진짜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라이스 페이퍼 아시죠, 라이스 페이퍼. 싸는 거. 동물한 거 이렇게. 그걸로 그거 싸가지고 싹 익혀 먹으면 기가 막혀. 그거 괜찮을 것 같다. 괜찮죠? 보세요, 제가 이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응. 넣어. 그러면 싹 돌려줘. 그리고 바로 빼. 어. 조경아, 이제 지쳐 하시길래. 얇게. 쓱 하나. 꺼내드렸어요. 약식 소스이죠? 약식. 저것도 맛있겠다.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약간 손가락 느낌으로. 뭐 좀 배고프세요? 배고파. 뭐 좀 먹이면서 해라. 그럼 이거 제가 이거는 좀 천천히 할 테니까. 마무리 저거 묶고. 묶어주세요. 어떻게 묶어. 이 정도 정도로 딱 묶어주면 돼요. 그렇게? 묶어주고. 여기도 또 하나 눌러서 묶어주고. 오케이. 묶어주고. 오케이. 아, 이제 모양을 만드는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세지. 소세지 이렇게. 이렇게. 응결하죠. 아, 이런 느낌이 되는구나. 오케이. 야, 이거 약간 소세지 같지? 소세지 이제. 되게 그럴듯하잖아. 신기하긴 했어요, 저도. 바로 지금. 어우, 이게 크네. 너무 신기하긴 하다. 이게. 형, 이거 달걀 좀. 어. 여기다 풀어주실래요? 뭐 하겠다고. 아, 이거 동그라떼 맛있게 먹어야지. 아, 준비 잘하고? 어. 저 공장 납품해도 돼요, 저거. 저 동그라떼. 아, 그 동그라떼으로? 어, 뭐 하... 괜찮은데 뭐? 어,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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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그, 계란을 안 붙이면. 그거잖아. 뭐가요? 햄버거 패티. 아니, 지금 갑자기 생각해. 이거 봐, 거의 패티 같잖아. 햄버거 패티를. 응. 그냥 먹어? 밥버거 있잖아, 밥버거로. 밥으로 이렇게 해서, 밥도 같이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뭉쳐서. 우와, 이거 봐. 내가 그냥 허당한 아이디. 이거 좀 잘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자. 오늘 뭐 정도면 됐지 않았나? 그렇지. 오,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우리 원래 소세지 만들러 모인 거 아니었어, 원래? 몰라, 몰라. 저는 거 진짜 좋아하고. 배가 너무 고파, 저는. 아, 저렇게 색깔이 하얗게 변하네. 그래, 예. 하얘지면 이제. 이거 가는 거죠. 우와. 야, 이거 끝장이다. 근데 이거 붙이는 건 기가 막히게 붙이시네요. 아, 그럼. 너랑 뭐하고 간결하는 거 봐. 이거 쉬운 건 아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요, 정말. 그렇군요. 엄지대 동영상인데, 저거? 아, 그런데 이거 고기가 익었을까? 간 거기는 아마 빨리 익을 거예요. 잘 익었네. 자, 아저씨. 밥버거는 어떻게 되세요? 밥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데 그냥? 안돼. 내가 소세지 갖고 와봐, 대충면. 그것도 먹으러 봐야지. 먹어. 응. 오늘 매일이 소세지야. 너까지 흥분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익었습니다, 소세지도. 오, 야. 또마스에 요리하는 거야? 오, 이거 너무 괜찮다. 이야, 모양 완벽한 소세지다.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야. 야, 저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신기하다. 야, 이거 진짜 소세지 같다. 갔다가는 소리인데? 아니, 그래도 난 진짜 소세지 아닐 줄 알았어. 야, 이거 집에서 만들만 하구나. 저거 저대로 나중에 시킨 다음에 보관했다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담백하게. 이거 예쁘지 않나, 지금? 오, 야, 이건 누가 우리가 만들었다고 누가. 자, 괜찮은데? 됐고. 야, 세윤아. 네. 일단, 이거, 이것도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좀 구워야지. 형이 약불로 해야 돼, 이거 타요, 타. 약불로? 약불로. 튀긴 듯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거 뭔데? 이거 오늘 칠리. 칠리가 맛있을 것 같아. 하아. 하아. 어때? 쫄깃쫄깃하네. 피가 일단, 일단 라이스페이포라 쫄깃쫄깃하니까. 약간 그 떡 먹는 듯한 그런 식감도 있고. 춘권 느낌이에요. 춘권 느낌, 네. 저거 또 튀기면 엑소일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어머, 이거 오미 왜 동서양의 만남이에요. 어, 아내는 소시지가 있잖아. 베트남과 독일을 만남. 어, 독일 남편과 베트남 아내가 만나서 함께 만드는 요리 같아. 그렇다면, 독일 남편과 한국 아내가 만드는 밥법을 한 번. 오케이, 오케이. 그냥 쪼그라운드가 만들어봐. 사이즈가 대충 좀 맞아야 되는데, 이걸 좀 여기다 맞출까? 응. 좀 더 넓어야겠죠? 아니야, 이렇게 좀 밖으로 나와야지, 또 이렇게 있어. 아, 고기가? 고기가 밖으로 나와야지. 우와. 아, 있자고요, 있자고요. 너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고기가 항상 빵 밑에 덮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좀 나아져. 두 분이, 신났네요. 신났어. 또, 스무 형님이 음식이 맛있으면 신나하시거든요. 안녕하시거든요. 찬밥. 야, 난 이렇게 먹을래.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뭐야? 나 이거 볶음밥 해먹을래. 그냥? 안 먹어봐. 안 먹어봐. 그럼, 이거 볶음밥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볶음밥 해먹으면 되지. 어, 이거 괜찮아요. 안 땡겨, 또.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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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너 이거 괜찮아 보이더라? 딱 이러잖아, 이러잖아, 이러잖아. 막 이렇게 탁! 이렇게 이렇게. 맛이 어떻습니까? 오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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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소주장으로 많이 놀았어요, 우리. 김치 넣고. 음!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이것도 근데 맛있겠다. 그렇겠죠. 아, 그리고 저 기름이 계속 고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적당히 돼지 기름이 돼있을 거 아냐. 아, 네가 내. 와, 진짜 맛있겠다. 끝내준다, 우리. 근데 이거는 진짜. 자, 스튜디오로 가져오나요? 김치 볶음밥, 그렇지? 음! 아, 맛있네. 맛있으니까. 아, 근데 저 김치 볶음밥이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아, 근데 저 메뉴가 꺾였는데, 저 메뉴가 꺾였는데. 저기다 계란 하나 딱 올리면 끝나죠. 솔직히 저 볶음밥이 너무 좋았어요. 아, 돼지 기름이어서. 어, 그래. 목푼 날 쌓은 거지. 너 원래 소세지 하려고 했잖아.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다 이용해 먹어도 되겠다. 형, 요리가 몇 개입니까, 지금? 저 적는 거예요, 지금. 적어 갈래. 라면이요? 열라. 너 어디 피난이 나니? 적어 갈래요? 한 잔 세워봐, 저거.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어때요? 제 기분이 어땠을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송도댁이 건강한다는 거에 굉장히 건강하시고 충치도 없고 고기도 잘 씹고 하신다는 거에서 고기도 잘 씹고 하신다는 거에서 저는 뭐 굉장한 만족을 하고 아, 두 발로 걸어오신 게 어딥니까? 그나저나 뭐 스튜디오로 안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셨겠죠, 뭐. 제가요? 안 가졌어요? 그때 같이 나눠서 다 가져갔잖아요. 아, 그리고 왜냐면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을 대신 드릴게요. 사랑을 대신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일라이가 이러면 좋아하고 내가 이러면 싫어해요. 그게 지금 같은 상황입니까, 지금 그게? 알겠습니다. 완전 다른데? 여기는 사랑이고 여기는 뭐 달라는 거 같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 아니, 일라이 씨 좋아하는 거 처음 보셨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남자는 자신감을 실어주면 더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와이프도 이제 아, 너무 잘해줬어.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면 계속 하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남자들한테 자신감을 많이 실어주셔야 돼요. 아주 그 말이에요. 송덕대기, 아무튼 대한민국의 텃배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주세요. 텃배우가 이렇게 바쁜 사람이 이 정도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배우려고 하고. 텃배우도 아니고 톡배우라고 그러니깐. 그러니까 나 톡배우 전화했어. 그거 사실 90년대 이후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톡배우. 세상에 없어지구나. 톡가수 이런 거. 아, 톱밥, 톱밥 얘기하는 거. 뭐 키우시나? 오케이.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톡밥 아세요, 그러면. 오케이.